나라, 민족,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기로 모이는데 우리 기도가 상달되어야 되겠죠? 상달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성령의 주말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말씀이, 언약이 내 속에 들어오면 믿음이 돼요 그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지다 이거 한마디로 신령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의인의 역사는 있는데 신령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이제 열매, 응답이 오죠?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느님의 제자급, 최고 높은 수준으로 되리라 여러분 열매져서 그날에 가서 제자급에 멸고 있으시기를 예수국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칠판을 가지고 설명을 간단한 요약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 인간을 보니까 애국, 광야, 가난한 땅 3단계가 있었어요 뭐라고 하면 애국은 육에 속한 사람 세상 사람이죠 그 다음에 광야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고린덕께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내가 육신에 속하다라 은사는 풍부했지만 육신에 속했다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땅은 신령한 자 신령한 자 신령한 자가 가난한 땅에 여호사 갈렙은 가난한 땅에 들어갔어요 가난한 땅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가난한 땅에 갈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료 생명이니 예수님이 곧 길이 될 때는 길은 애국에서 영적 위치가 되는 거예요 길, 길 따라 나와야 되죠 출애국어입니다 광야는 진리다 진리 단계, 생명 단계 그러니까 신앙 수준이 생명 단계가 제일 높은 단계예요 물론 예수님이 자신의 길도 되고 말씀이 길도 되죠 그런데 진리다 진리 진리 단계에 넘어서 생명 단계까지 가야 돼요 생명을 주고 생명은 사실 사랑의 생명인데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홍해 세례 받아야 되겠죠 요단강이 불세례 불세례 받고 나면 생명 단계가 있다 라는 거예요 생명 단계가 그런데 여기서 한번 여기를 씨, 말씀, 열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편의상 내가 설명을 쉽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의 씨고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리 단계, 광야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쪽 예의를 든 거예요 씨를 심어야 되잖아요 심어 그런데 흙속이 심겨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광야 단계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애국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거의 여기에 있어요 광야인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요 환란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잔해문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광야길을 거의 걷고 있어요 여기 단계에 달해버리면 최고 수준인데 여기 단계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건 최고 꼭대기니까 하나님 모실 때 여러 가지겠지만 대부분 80, 90% 그리스인이 여기 단계이지 않을까 물론 이 중에서도 여기 단계에 간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게 광야길을 통과해야 한단 말이에요 광야가 힘들어요 완전히 연단의 기간이잖아요 광야 광야학교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광야학교를 통과하지 않고는 여기 간 사람은 절대 없어요 광야학교를 잘 통과하자는 광야학교 그래서 권한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위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윤례를 배우게 됐다 말씀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식으로 얻는 것하고 이 말씀이 영어로 생명으로 보면 전혀 달라요 여기서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씨름한다 몸부림친다 하는 그 과정이 광야길이에요 광야학길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주님 만나서 씨름하잖아요 그리고 분일체험 하나 얼굴이 그리고 이제 실력한 단계에 다르게 됐는데 어떻게 광야를 잘 걸어갈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광야를 광야는 당에 오게 되어 있어요 욕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이 나를 단련할 수준으로는 전가지 나오리라 그때 단련에 나 있거든요 욕은 시험당했거든요 그때 광야학길을 걷고 있다 그런데 광야학길을 통과할 때 단련 그래서 정금신앙 정금같이 나오면 정금은 100% 안 되는 건데요 단련 이게 그 권한을 단련이라고 했어요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 불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야 돼 이 불순물이 저와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뭐냐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암호의 정의 이성의 자랑이 꿈틀꿈틀해 이거 뽑아내야 되는데 뽑아내야 되는데 뭘로 뽑아낼까 불 속에 들어가면 뽑아내요 녹아져야 돼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그게 인생이 힘들어 그 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무 뜨겁거든요 그런데 불도 도수가 달라요 일반 쇠는 3000도면 녹아 그런데 용광노가 만 도짜리가 있어요 만 도짜리를 통과해버리면 최고 뜨거운 불 속에 나와버리면 강도가 달라 그건 금강석이 나오니까 금강석 금강석은요 우리가 쇠로만 유리한 채 금강석을 자르면 쫙 유리 잘라져버려요 강도가 달라 칼로 유리 안 잘라져요 금강석은 얘 잘라지냐고요 강해 저 사람을 정해 이렇게 힘든 저렇게도 어려운 과정이 너무 힘들겠다 하나님이 그게 쓰시려니까 만 도 용광노 통과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되자 아멘하십시다 그 용광노를 잘 통과하셔야 돼요 강도가 달라지면 강합니다 굉장히 속은 거슴 부드러운데 속은 굉장히 강합니다 절대로 물론 믿음이 없고 기도로 성의 불받아 이런 사람들은요 불태정이지 열려 같은 사람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겪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를 통과시킨 것인가 통과시킨 것인가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흙을 통과한다는 말씀이 흙이다 씨가 흙 속에 넣어가지고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흙이라는 게 뭘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흙을 만드는데 흙을 뭘로 만들까 말씀을 만들었기 때문에 흙은 정직하다 흙은 정직하다 신문들은 거두어져요 흙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 말씀이 절대 정직해요 내가 믿음의 씨앗이 씻겨져서 말씀 속에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빚어져 봐 빚어져 그때의 내가 믿음이 산 믿음이면 생명 있는 믿음을 싸게 나게 돼 있어요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간 좀 걸려 땅 속에 있어야 돼 답답하고 습기차고 니미슨하고 그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 위아래 껍질이 끼어져서 우미 돋는 과정이 흙 속에서 좀 있어야 돼 그게 요셉이 감옥생활이에요 2년 동안 흙 속에 너무 창피하게 강감 미술제라고 참 먹거든요 가만히 있어 다시 사우랑이 쫓게 되니 죽게 생겼어 가만히 있어 아브라함 20분 오늘마다 거기서 너 녹아줘 이게 이제 자 깨뜨린 자 부서져서 너무 억울하고 보내줄 건데 가만히 있어 억 속에 억울하다고 한 마디가 나오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시작 안 좋잖아요 흙 속에 좀 가만히 있어야 돼 그 기간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때 나를 빚으시고 막 깨뜨리고 울고 그래서 금시 오고 철회하고 응답은 없어 말도 안 해준다니까 응답 없어야 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금방 응답 응답하면 아이고 햇빛 떴다 나는 곤됐다고 까불고 앉았네 가만히 있어 응답 안 해줘 응답 안 해준 것이 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무는 빛 비바람을 안 치면 살라고 뿌리가 밑으로 팍 벗어 몸부림치어 날라고 근데 비바람 나무는 옆으로 뻗다가 팍 넘어져요 저 사람은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주야로 눈물이 된다 아이다 아 저 사람은 맘날 기도해야 돼 응답도 없고 되는 것도 없네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비웃어 주야 주여 응답도 없고 역사도 안 하다 하고 내가 죽게 생긴 아무 말도 없으니까 창피해 물사 저 사람 맨날 금식을 처리하고 기회마다 있는데 된 것도 없네 그래 그 소리 다 듣고 주여 그래도 감사 나는 이 권한의 과정 하나의 은혜입니다 오늘 밤에 내가 기도만 할 수 있으면 감사하네요 제가 탈탈 들고 달밤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처리해간다는 것이 마이금 밥 못 먹어 달밤 먹고 6개월 동안 떠들이러 당에 없이 살았는데 그날 저녁에 그 옛날 호나고 그것도 한 말 그것도 반한다는 외상으로 갖고 왔어요 그 된장 간장 하나에다가 호박잎 하나 그게 반 전체예요 전체 그것밖에 없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 먹고 밤에 쳐라 누가 자라간다 알아줘 무뎌 밤속에 사내가 몸부림치야죠 주여 주여 근데 그때 하나님 만나줘 저거 그때 보여주고 영이 열리게 만들어 본 거예요 매일 성경만 읽어봐 근데 신방 올라갈 데 없고 개척하기 전이니까 갈 데도 없고 당장 이만한 달빵 생활은 심정 아시나니까 금방 돌아와 한 달 금방 돈은 없는데 쌀이 떨어진 상황인데 네가 그냥 그렇게 과정을 거쳐야지 그래야 연계가 열리고 네가 죽어버려야 될 건데 그런 과정이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그 광야 생활 지금부터 40년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 지금도 아직 소가지가 없어나요 아직도 안 깨졌어 별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내는 육신에 저녁 아직 안 죽었더라고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 그래서 바울도 어제 죽어도 오늘날만 죽어야 돼 어쨌든 흙 속에 들어간다는 그게 무슨 의미냐면 흙 속에서 흙은 정직하다 흙은 정직하다 흙은 말씀만 있기 때문에 말씀은 정직하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는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괜찮아 크게 되려면 역사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가 몇 개 되는데 이걸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이것하고 이거 연관시켜서 성막 가지고 다 짓풀어 봐야 돼요 성막에서 보니까 노재단 성소 지성소 근데 이게 이제 번재단 일구 금초때 성소 초본은 여기입니다 여기 성소에 들어가서 왼쪽 금초때 성령 불새려 받고 말씀에 또 너희가 내 말에 이거 한 번 십원식절이에요 향단 여기 때 이제 향단 기도가 되는 거예요 향단 기도가 되는데 결국은 지성소까지 가야 돼 지성소 보면 여기는 중생이라고 하면 중생 단계 초보죠 은사 단계 열매 단계 어차피 여기 열매가 신령한 열매가 여기요 단계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 이 과정을 잘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지성소에 들어간 것 신령한 자가 되는데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어디가 제일 뭐냐면 휘장 휘장이 찢어져서 새롭고 산 길을 해서 휘장은 저 육체라 휘장에 나와요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자가 깨어져서 죽어야 돼 여기도 성령을 추모하는데 여기가 뭐이다냐면 휘장이에요 휘장 퀸의 휘장 휘장 찢어져야 돼 그래서 휘장이 찢어져서 새롭고 산 길을 해서 법괴가 공개돼서 여기가 지성소고 성소고 휘장이 없잖아요 천주교는 지금도 휘장이 있어 그래서 고혈성소고 이걸 모르니까 이거 빨리 찢어져서 산 길이 열려서 예수 이름으로 탁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법괴를 단계에 지성소 단계에 여기서 신령 환자가 되거든요 신령 환자는 영의 사람 성의 사람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엘리야 기도가 여기서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좋은데 당신 영장 현주소가 어디냐고 지금 어디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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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셔요 이게 임제를 받아 여기 들어가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기가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성소에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독대를 하나의 면담을 해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 거의 못 들어가고 말아요 기도가 세 시간 다섯 시간 기도가 돼요 성냥을 시켜서 밤새 새벽에 딱 뭔 말을 해요 아이고 이 영답이요 그 밤새 다섯 시간 기도가 금방 끝났다 그거 진짜예요 인간이면 안 돼요 성냥이 사로잡혀서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말씀하셔 그럼 그거 붙잡고 한 번 백프로 되겠냐 확실히 주님이 내만 왔잖아 근데 이거 붙잡고 이거 없이 하려니까 힘들어 음성을 드려야 될 건데 말씀 받아야 될 건데 응답 받아야 될 건데 응답 안 받고 믿습니다 뭘 믿습니다 응답 받아야지 엘리아가 구름장 떠올 때까지 일곱 번 기도하잖아요 구름장 떠올니까 빗길에 막기 빨리 마찰 타고 내려가 서서하고 막 구름장 하나 보고 구름장 하나 보고 구름장 저는 구름장을 많이 받은 거 있어요 지금 그래 고름만큼 생각해 이제 적작작자 이제 고름만큼 하기만 해요 그래서 하나 그렇게 하셨죠 감사합니다 하셨죠 계속 확인만 하면 돼 받았으니까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 할 것 아니겠어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이 받은 거 있어요 정말이요 근데 너무 확신이 있어 거기까지 받기까지 몇 시간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 될 건데 그게 지금 문제라고 음성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제일 뭐의 문제냐면 연기가 흐려져서 연기가 흐려 버렸어요 제가 2013년 WC 싸울 때 5월 달에 밤새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불교가 있다고요 근데 밤새 그거 놓고 절하라고 했어요 그것도 시켰죠 근데 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것 같아요 아니 땅 사놓고 절하고 붕을 낳고 절하는 목사가 있고 다 해요 WC 갖고 네가 절한다고 해서 무엇이 되냐 마귀는 그래요 그래도 해 나는 너무 속상해 죽겠어 그때 그 다음에 김상환 목사 이걸 딱 보여줘 산을 보여줘 산을 근데 산이 났더라고 천주교회에서 나를 믿고 돈을 준다고 좋아하고 있네 대답도 안 하고 나는 올라가고 이 고찌가 올라가더라고 연계의 고찌가 있더라고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 똑같이 두 분은 믿고 나는 꼭 두 분은 확실히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내가 싸울 줄 몰랐죠 결국은 근데 뭐냐면 연계가 3층째 연계가 있어요 어쩌냐면 이 신령 환자도 신령 환자도 급수가 다르다니까 크게 뭐냐면 1층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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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층층 9층에서 9단계 있는데 산으로 이렇게 산이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 이제 최고 경제죠 파울은 바울이 3층층 10층층 3층층 2층층 1층층 100개 개시를 다 받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이 단계에 올라갈 것인가. 그런데 1, 2, 3, 1, 2, 3, 2, 3, 2, 3.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는 저한테 별을 보이죠. 별. 그래서 저는 그 후로 별 얘기예요. 나는 그들 만나게 되셨는데 제가 아주 개척할 때는 네가 중령이다 그러더라고요. 별 무궁화 두 개. 그런데 한 10년 전에 소장이다 그러더라고요. 별 두 개짜리. 대장 네 개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별이 7개까지 있대. 그래서 급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 꼭대기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내 자랑 같아서 미안해. 그런데 왜 한국계가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 연기가 흐려서 제가 방향을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번에 제가 정말 정상에 올라가더라고요. 꿈에. 제일 꼭대기가 올라갔는데 하늘의 빛이 확 비춰지더라고요. 그런데 최고 꼭대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최고병 올라갔어요. 그분이 기도원장이요. 그 맨날 기도 받은 사람이. 목사님 별이 최고 몇 개예요. 그래서. 선포올까요? 하지 마세요. 선포올 무대 그거. 내가 이상한 소리들께. 그 하나님. 그러고도 아직 몰랐어요. 진짜예요. 거의 틀리라는 건 몰라. 맞다고 생각했는데 좋고. 완전하라고 점수 매기면서 몇 점, 몇 점. 얼마나 점수 매고 있어요. 점수가 높아지고 연기가 올라가야 될 건데 한국계가 흐려져서 잘못된 신앙이 들어 영성이 죽어서 방향감각이 이루어져서 사탄들 다 속아가서 세상 복음이 들어갔고 진리의 말씀이 없고 능력이 없고 복음이 없고 그런데 결국은 열매로 많아요. 열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만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 두 가지 봐야 돼요. 능력, 축복, 기림부, 은사가 중요한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냥 좋아하는 예수님의 온유, 겸손, 사랑, 성김 예수님의 그 아홉 가지 열매 그런데 이쪽은 그 다음 병 고치고 운사가 나타나고 불이 떨어져서 뒤집어져 울고 두 개가 있는데 사람 대부분 어디서도 빛나간가 연기가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이쪽을 좋아해요. 축복, 형통 일어나고 운사가 나타나고 그런데 오래 못 가더라고요. 오래 못 가. 성품을 좋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얼굴을 봐라. 나를 찾으라. 그런데 얼굴을 맞대고 눈빛 보고 주님을 좋아해서 주님을 싫어해야 되거든요. 주님을 울고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을 그렇게 해봐야 못 줄라요. 이제 맨날 못 줄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된다고 하더만 범사에 잘 된다고 하더만 범사가 잘 된다고 목표가 영혼 잘 되었었구만 이 당에 돈을 벌라니까 에베도 드려야 되겠고 기도도 많이 되겠고 이 공이 콩밭에 있어 마음이 그래서 어쩌려고 번질이 그래서 성령의 바람처럼 첫 단계 바람처럼 와요. 바람이 불하고 성령을 막 거듭나야 돼. 이거 되면 바람처럼 입매잖아요. 이게 호흡이에요. 두 번째 물 같은 성이 와야 돼. 불의 성이 싹 씻어야 돼. 이렇게 싹 씻고 오면 세 번째 기름이 와야 돼. 기름. 그 다음에 불이 떨어져야 돼. 기름 조금 갔다가 불 떨어져다가 얼마나 타겠냐고 하는 게 기름을 많이 받아야 될 건데 그나마 기름. 이 예배 전에 쭉 찬양하잖아요. 정말 우리 세로천사님이요. 김유라 전사님 참 찬양을 해야 되네. 목소리랑 영이 영 찬양하잖아요. 제가 속으로 찬양에 와야 되는데 막 그랬는데 그나마 전사님 어디 딴 교회에서 사역자 오락에도 안 가고 왔어. 하나님 보내줬어요. 그냥. 그냥. 뭐. 사역자가 받으면 그래도 배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없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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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가 좋아서 나게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 찬양을 통해서 기름붐을 좀 많이 와야 되거든요. 기름붐이. 생명에 기름붐이 없어. 가금만 했어. 그래갖고 설교하라고 어떻게 들어가요. 불이 안 와. 기름. 그래서 바람같아서 그냥 물같아서 그냥 회개시키고 기름이 충만하고 불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기름이 계속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데. 그것은 주님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맨날 그쪽이냐. 은사주의로 가면 교회를 못 갑니다. 또 싸워야 된다. 신령한 자는 사랑이거든요. 정말 사랑해야 되거든요. 주님 사랑 때문에 좋아서 주님과 함께 줍고 주님의 성품이 말씀이 너무 좋고 설교가 너무 좋고 말씀 자체가 좋아요. 읽다가 이 말씀이 있다가 너무 좋아서 울다 웃다가 이 성경 읽다가 이사 와서 예림에 와서 밤새 읽을 때가 있어야 돼. 뭐 하네. 구야 계시냐고 들려주고 이렇게 좋은데. 그 말씀에서 내가 변화돼서 근데 그 말씀에서 변화가 뭐냐면 여기 거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잘 보세요. 은혜는 성령이 은혜와요. 은혜가. 진리가. 은혜는 공짜인데 진리는 공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은혜로 외국에서 나와 가라고 하는데 진리는 원칙이거든요. 말씀은 검이거든요. 잘라보고 수술이거든요. 진리를 통과하기가 원칙을 진리통과 아니 진리 그런 말하지만 좀 적당한 원칙대로 원칙들이 이게 진리거든요. 은혜로 좀 넘어갑시다. 그냥 은혜로 좀 넘어갑시다. 은혜로 좀 봐주세요. 그래 은혜로 거쳐주었다. 맨날 은혜에 은혜만 너는 진리는 통과하기 싫다. 버리적물이 하나도 없어서 새끼들이 아주 아빠한테 대들고 요즘 새끼들이 룰이 없어. 룰이. 룰을 정해야지. 말씀대로 은혜 받았으면 진리로 네가 좀 지켜. 그래서 반응은 항상 두 가지가 돼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지키고 서로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두 개가 합해져서 짬뽕으로 엮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같이 진리를 회개해야 돼요. 여기서 진리사이거든요. 여기 광야가 여기는 길 진리 여기 생명까지 가버리면 좋죠. 생명이 흘러가 버리면 최고죠. 근데 이 진리 흙이 진리고 광야에서 씨름하고 몸부림 쳐가지고 나를 빚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음을 해서 회개하고 통의하고 자르고 용과 홍과 뭔가 간이 찔러 쪼개가지고 아이고 뚫어라 아이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을 절대 안 받아 만들 만들어서 설교 때마다 막 뭐지 저 말씀은 내 말씀이에요. 나는 깜짝이 신앙이에요. 말만 장로고 말만 목사하지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털털이에요. 마악 그 말씀이 아파서 통의하면 주님 고치 스스로 세리같은게 돼. 내 발에서 일주일 두 번 금식은 아니다. 소득식으로 드렸나이다.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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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안 받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제 인부로 왔거든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 남았나 이렇게 내가 제일 악한 그래서 사도바울이 알았더라. 그래서 바울이 우울하나는 공간이라다 이 사마음에 누가 나를 건드릴까 난 죄인 중에 계시다고 울었어요. 울어. 여러분 첫째에도 겸손 둘째, 셋째 겸손이거든요. 왜 겸손이니까? 없어. 내 속에 것이야. 죄 밖에 없는 거 알아. 주님이 수술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따져릴 수밖에 없지 죄일가 많은데 거꾸로 졌어요. 낼 것도 없어. 그런데 별것도 없는 사람 맨날 지적이기 시작하고 언제 물표가 안 나고 그것만 다름없는데 맨날 간증된 사람들이 기도 다름고 끝. 다 말라 빠져버리고 그래서 넘어져도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바빠 바빠 그래가지고 대단한 교회 총회장한 사람도 한 시간대 기도 못 해. 옛날 일이요. 탁 넘어져 이제 그리고 버림받아. 어쩔 수 없어. 나도 그래. 별것도 없어. 바울에 몸에 가시 줬겠어요. 가시 줘야 나는 안 까본다는 거예요. 그 나이 안 약하고 말아야 되거든. 약할 때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성품의 변화가 그래서 은사는 나무 이파리 같아요. 일시적이에요. 이파리는 떨어져 버려요. 은사 많아도 상관없어요. 이파리 가지고 열매 맺어줘야 되거든. 근데 그 열매 여기서 이 은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이렇게 죽어야 돼. 이것 밖에 없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 나라 그게 원어가 딱 들어보면 죽은 사람은 지가 잘했어도 미안해 죄송해 잘못했어 나 용서 좀 해줘 이런 말이에요. 계속 수준이 진짜 미안해 하 내가 밀색 기도 해버렸으면 저런 일 없을 건데 다 나 때문이야 이 나라의 민족 이 나라의 민족 어쩌라고 네가 옛날에 기도 안 해서 이 정권이 이렇게 됐구만 네 책임이여 그래요 내 책임이여 내가 그 놈과 갖고 진짜 책임을 시키면 네가 영적인 호주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는 네가 제일 큰 자란 거야 너 낮아졌잖아 겸손하잖아 깨져야 돼 부서져야 돼 모든 내 책임이여 그게 전부 그 사람 십자가 다 죽어있네 아프리카 영원 지옥관계도 내 책임이고 인도도 내 책임이고 북한 전부 내 책임이 돼 울어 밤새우는 때문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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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내 친구다 넌하고 좀 대화하자 주님이 그런 사람 찾고 있거든요 그렇게 변화되기 싫어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서 죽겠는데 칭찬해주면 그것이 너무 듣기 싫어야 되는데 그것이 귀가 설거돼 귀가 설거된 것부터가 문제가 있어 이것이 아직도 자기를 몰라 아직 깊이 들어가면 도망가야 되거든요 숨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뭘 좀 알아 연기를 좀 하는 사람들은 알았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날마다 그런 사람들은 신령하자 돼요 그리고 다 품고 그래서 여기 이 단계에서 이제 깨져 죽는데 나는 가만히 뭔 생각하냐 많은 목사 많은 사람 만나봤는데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그러니까 여기 흙 속에서 여기서 여기서 빚어져 설익어서 설익어서 확실히 빚어져야 된대 확실히 빚어져야 된대 설익어서 그래갖고 큰소리 치고 그러니까 당신의 수준은 중간이요 이게 아닌데 여기야 여기라고 착각을 하고 왜 나를 안 알려준가 그럴 것도 없거든요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알아브로 연기를 설교 딱 들으면 알아요 뭐라고 자기 피하를 해요 자기라면 자기가 낮아진데 이렇게 말하고도 내가 또 내 자랑해요 그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흉내지 말아 흉내지 말아 그 이상도 그 예야도 아니요 높아질 것도 없고 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여기 말씀이 뭐냐면 하나의 영광과 하나의 기쁨이란 것을 먹든지 이 말씀이 무엇을 하는 영광을 해야 이 영광은 그 단호하고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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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빌리포 2장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줄 기쁘게 하라니 주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면 영광 기쁨 두 단어만 딱 생각하면 방향을 잡겠더라고 기차 방향이 그 기차 대가리 방향을 그 두 단어만 딱 잡으면 돼요 알았어요 하나의 영광이냐 하나의 기쁨이냐 하나의 영광의 기쁨이냐 하지마 방향이 잘못됐어 그 기차 대가리 그 기관체만 딱 잡고 막 기도를 해 그러면 기름이 와요 그러면 달려가 근데 그 두 단어를 없어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 의식이 변한댔어 사과방식이 나는 가만히 누구 타다가 저 사람의 환계가 적으시구나 대화에 보면 알거든요 생각 자체가 이 가슴이 가치관 인생과 안 바꿔져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큰 자라야 사단의 종로로 되면서 그래서 싸워 그러다 오파끼 싸울 수가 있어 큰일이야 지금 누구 타다 내가 기도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 방향이 잘못돼서 그러는 것을 근데 그것이 빚어지기를 모세처럼 40명 빚어버려야 되는데 1년밖에 안 빚어졌어 구길 안 구워져서 아직 설렙었다니까 40명 구워버릴 것 같거든요 확실히 구워버려야 그래서 고난이 커요 연단이 커 다 그 사고방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할 사람은 나 죽어버려 가라 못 가 몇 년 전에 하는 거래요 저한테 해남 어디 교회를 가라 글더라고 심으시더라고 해남 농촌교회 맨날 됐어 예 갈게요 꿈속에 몰라 그걸 물어본 거 몰라도 내 영을 대신가요 가야지요 제가 앞으로 가러 가야지요 계속 문자 시험하시고 대략하시고 대략하시고 만져보시고 계속 이렇게 하시거든요 계속 어떻게 합격이 돼야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복을 줄 건데 저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자랑 듣지 마세요 한 일주일 아니 얼마 한 한 15일 됐을까 한 15일 전에 본당 뭐였는데 새벽 예배가 본당 딱 찼어 나는 믿어 근데 현재 비교해 현재 이술자가 딱 비교더라고 주일 낮에 찬 것이 아니고 새벽 예배만 본당 차면 폭발이 됩니다 아멘 저는 믿어요 하나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난 그거 부족해 한 번은 돈을 십 십 십 십 십 십 년 전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진짜 그래서 진압 장노님 그 분이 목사님 내가 목사 천억 부총회장 진압 대단한 분이요 이동환장 잘 알아 천억 금금하겠습니다 장노님 저 천억 갖고 안 돼요 백만 개 십억 주신다 했거든요 왜 충격을 이렇게 놀래갖고 천억은 까박 넘어갈 줄 안 안 좋게 목사가 겉보기엔 다르디요 대단한 배짱이들 초골 1조 다 했더라고 그 분한테 지금 3월에 150억 서류 왔어요 지금 150억 끈까부라 생각해야지 아멘 아따 목사님 우리 하나 줄도 안 남아서 이런 애 왜 이런 얘기냐 뭐요 스케일인 주요 나는 이것과 너무 속상해 죽겠어 이거는 아니에요 70억 10억 구원하는 들 60억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고 맨날 보여요 그래서 저는 교회 10억 학교 10억 병원 10억 병원 10억 기업 10억 40억이요 바꿨어요 10억 40억 10억 40억 그거 밤새 기도면 기도가 돼 불타가지고 재밌어 기도하셔야 근데 우리 교회부터 우리 교회부터 붕대 붕대 전도 좀 금방 안되면 어쩌려고 저럴까 걱정은 막 보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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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렇게 재밌어 좋아 주님 오고 사니까 여기서 나는 주님 만났어요 진짜예요 주님 만났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요 영계가 무궁무진해 하나님처럼 소원이 한국교회를 한국교회를 개혁하래 바꿔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지 믿습니다 무슨사용 잡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윤석열 검사총장이 막 뒤집어 보더만 그거 용잡아서 지구들끼리 쌈 붙었어 지금 아멘요 여기 뭐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그래서 대구에서 광주를 가라고 해서 세 번 와가지고 이렇게 역사 나지 않아요 나 걱정 없어 반드시 광주 살아가지고 한국 살려야 북한 살려야 세계 살려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한국 밖에 없어서 세계에 지금 성교를 알아가 근데 밀리거냐고 여기가 지금 한국의 심장이라 하겠어 아멘 나는 심장 확실히 믿어 여러분들이 같이 이러는 거에요 오늘 말씀에 생명되셔서 간단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40년 생활에서 그런 걸 느껴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책을 넣은 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 난녀비 때 이렇게 팍 막 오픈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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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신자들 말 안해 여기 있으면 마음대로 좀 해 그냥 봐주시오 아멘 이 말씀이 생명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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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